아 오늘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잘 안될까봐 걱정돼 죽겠네 남자들 어떤 여사 좋아하지? 아 물어볼 남자도 없고 진짜 무슨 일이야! 뭐야! 뭐야! 아유 진짜!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! 의지가 또 진짜 이것도 남자라고 아유 진짜 참나 잠깐만 저것도 남자니까 저기 꽃꽂이 씨 어 혹시 꽃꽂이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이상형 궁금해요? 네 궁금하면 5만원! 왜이렇게 비싸?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여기야! 그래서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데요? 심사임당! 나는 심사임당이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내가 이런 줄 알았어! 그지가 무슨 여자를 만나봤겠어 야! 너 내 별명이 뭔지 알아? 뭔데요? 꽃가베기야 꽃가베기 왜요? 여자들이 너무 꼬여서 내가 맘만 먹으면 여기 있는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어 웃기지 마요! 야! 이성을 꼬실 때는 두 가지 반응만 얻어내면 돼 어? 재미난 개그를 했을 때 빵! 그리고 칭찬을 했을 때 눈웃음! 이 두 가지 말씀 다 꼬실 수 있어 내가 너가 꼬실까? 저기, 충청도 출신이죠? 아닌데요? 왜요? 공주인 거 같아서요 충남공주 오고! 기겁. 고라고 하지만 느닷없는 개그의 빵! 참네 참 내로 가지만 눈에선 눈웃음 그만해요 이어지는 스킨십 왜이래 이제 너는 내꺼 아유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야 다 된다니까 저기 온다 온다 그대로 하면 돼 저기요 혹시 충청도 출신이세요? 맞는데요 빵 빵 배고파요 눈웃음 멀쩡하게 챙겨가지고 안됐네 이거 갖고가서 빵이나 사드셔요 스킨십 스킨십 이거는 이제 내꺼 내 눈에선 눈웃음 이럴줄 알았다 지금 5시간 됐는데 어디갈거에요 야 그러면 내가 잠깐 알려줄게 남자는 착한 여자를 좋아해 무조건 착한척해 내가 거짓인척 해줄테니깐 거짓이잖아요 아 맞다 거짓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한테 잘해주는게 알았지 좋게 됐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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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민씨 네 안녕하세요 멋있다 저기 껌좀 사주세요 껌좀 지금 예의중이니깐 비켜주세요 아니요 제가 껌 사드릴게요 얼마에요? 15만원 네? 15만원 많이 비싸네요 껌이 여기요 15만원 고맙습니다 지민씨 네? 지민씨처럼 이렇게 돈 헤프게 쓰는 여자 딱 질색이에요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당신 뭐야? 입조심해 내가 뭐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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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요 아이 그치야 어떡할거야 알았어 너도 죽게 꽃배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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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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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이거 뭐야 야 야 너 아직도 오빠 옆에서 어떤거냐 내가 가라 그랬지 가 가 이 파마 받침대는 좀 빼고 얘기해요 파마 받침대라니 내 변기 커버한테 나는 깔끔해가지고 아무 변기나 못앉거든 아름다운 거지는 머문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유 더러워 오빠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뭐가 좋다는거에요? 저는 오빠한테 잘 보일라고 눈썹 문신도 하고 아이라인 문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 웃기했냐? 그치 나도 거울 보면 껴 야 들어가 야 들어가 오빠 오빠 변했어요 오빠 기억 안 나요? 우리 첫 키스 했을 때 하 진짜 또 할라 이렇게 입으로 종이 옮기다 떨어뜨려서 해버렸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해요 야 너 또 종이 떨어뜨리려고 그러지 아니요 절대 안 떨어뜨릴게요 오빠 갑니다 사투명이 YOU DID IT BOY!